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이거 꼭 말하고 싶어요. 오케이. 저를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덕분에 쿠야, 알제이, 슈키, 치니, 타타쿠키 반, BT21과 모두 만날 수 있었어요.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. 우리 다음에도 꼭 만날 수 있겠죠? 물론이죠. 예스! 그러면 다음 만남도 정말 정말 기대할게요. 사랑해요. 러브유. 안녕. 러브유. 러브유. 너무 귀여워, 어떻게. 어떻게 걸어 나갈까? 백스텝으로 나가야지. 오, 좋은데? 안녕. 오, 좋은 밤. are you their sister? 감사합니다.